안녕하세요. 아이모델 에이전시와 콜라보로 앞으로 활동하게 될 유아 크리에이터 루미오입니다. 그동안은 뷰티나 리뷰 이런 쪽으로 유튜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유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귀여운 키즈 모델들과 여러 가지로 콜라보로 작업을 해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제가 메이크업이 전공이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메이크업을 해주는 영상이라던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런저런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고 하는 영상들도 좋고 육아체험! 일일 육아체험을 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했고 사촌 동생들이나 동네 애들을 보면 정말 귀여워하고 잘 돌봐주고 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좋은데 조금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좀 보인다 할까요? 아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이 기회가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연령이 높은데 의외로 또 낮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같은 눈높이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빵빵 터지면서 서로 잘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잘 부탁해. 이모가 너희라고 잘 놀게 될 건데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제가 도전해보지 않았던 분야인데 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자신이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하하하